배우 한예슬이 생일파티 모습을 전했다. 한예슬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촛불을 켠 케이크를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으며 감동한 한예슬의 모습이 담겼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세 연하 연인과 직접 열애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